둘, 셋, 박탈! 안녕하세요, 박탈수입니다!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은 둥근 달 어디 어디 섰나 여기 위에 있지 아, 무슨 거예요? 그럼요,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네요. 세대명절. 서강 뭐가 생각나세요? 떡이요, 떡. 성편이죠. 성편이죠. 한가위, 토끼. 토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안으로 생각나죠. 그렇죠. 아, 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천구 마비의 계절. 아, 이 추석 아니겠습니까? 천구 마비. 추석을 맞아서 형 다 같이 한 번 이 둥근 달의 소원을 한 번씩 빌어보는 시간을 좋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명씩 아까워. 제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소원 빌어주세요. 아, 네네. 전 세계에 살아 존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기를 하! 제 소원입니다. 오, 좋은 소원이에요. 자, 다음. 드리드림! 어, 저는 이제 호비 형이 전 세계에 많은 분들 그리고 팬분들의 안의를 걱정하셨으니 저는 우리 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멤버들이 언제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것도 써버리다니. 자, 마지막. 저것도 써버리다니. 윤기 형 어떻게 할까? 멤버들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시청자들 옥기에서 쳤던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평안에 기도합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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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태형이 주다. 마지막. 방금 있다. 주다! 아, 자, 오케이. 네, 저는 이 멤버들의 소원이 필요하셨습니다. 띵. 띵. 자. 너 왜 여기 있냐? 네? 자, 태형이 소원. 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어, 모든 사람과 가족과 팬분들과 그 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반려동물까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모든 생명체, 곤충 하나하나까지 해충 빼고 해충 빼고 동물 하나 해충 빼고 곤충 하나하나까지 모두 행복하게. 건강 아닌가, 행복해요. 좋아요. 곤충 행복하지. 해충 빼고. 물고기 남았다. 아, 다른 행성도 던져요. 자, 여기까지. 외계인 있기를 바라며. 오, 야, 뭐 잘하는 거야? 네, 한 번의 코나이고 다 접시되어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저희 팬분들과 함께 행성 투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띵!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소원을 모아서. 자, 여기 다 손 모으세요, 형님. 손 모으세요. 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 좀 잘 보이게. 자,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자, 분신사방은 안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일어서라. 하나, 둘, 셋. 일어서라!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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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 이뤄질 것이다. 여러분은 장원의 한가이를 어떻게 보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굿.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한 번 마무리 지어올까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이 되세요. 한가이, 두가이, 세가이. 네가이, 오가이. 거Video기로 10년 3일 20년 3시 19번 191 20 20 감사합니다.